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 주간디에이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나댄다고 오늘은 진정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이가 없는지 진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힘들어 제발 모든 정보들 한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 홈페이지 kad.org에 올라온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소식은 DH 아시아 웨비나 이번 시즌은 2월 2일 한국시간 오후 3시에 열리네요 김병준 선생님 네 저게 1월 26일이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포스터에는 1월 26일이지만 바뀐 시간은 2월 2일 한국시간 오후 3시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계속 정기적인 DH 아시아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술 대회가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학술 대회가 이것저것 많이 열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제도와 방안 관련해 가지고 제3회 오픈 사회 과학 데이터 포럼이 열립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이공계 쪽에서 국가 연구 데이터 관련된 법령도 공포가 되어 있고 시행되겠죠 그리고 연구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섹션의 의도는 아마 인문사회 쪽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바로라고 좀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사실 김바로 토론 내용만 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일 들어야죠 사회과학 쪽에서 코스다라는 곳이 뭐냐면 사회과학은 여러 패널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설문지도 있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분야인데 거기에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대학교 산하에 있는 자료원인데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 분야에 당연히 설문조사는 기본이고 여기 안에 정말 사회 현상에 관련한 어떻게 보면 공공 데이터를 모아둔 사회과학 쪽 특히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사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김바로 선생님한테 제가 토스를 죄송합니다 제가 토이 말해서 참 처리당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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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처리당했죠 더 위대한 학자한테 제가 토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다른 학술 대회랑 겹쳐가지고 그래서 국가 연구 데이터 법이 아마 제정이 되면 굉장히 파업 효과가 그래도 클 것 같아요 법이 하나 제정되면 이제 데이터 아카이빙을 연구 데이터를 계속 뭐라 그러죠 연구자가 이제 논문 울리듯이 이거를 계속 의무화하는 계속 아카이빙을 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기관들에서 각자 자체적인 레포지터리도 만들고 이걸 통합하는 것도 또 만들고 기관 성격 그리고 연구 분야 성격에 맞춰가지고 최적화시키고 그거에 관련되는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 데이터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공공 데이터법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는 과학기술 쪽이 좀 더 강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법령 자체가 인문사회 쪽은 살짝 비껴간 느낌 다음은 한문 고전 번역물의 대중화 방향 모색 숙명여대에서 이루어지고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이제 한문 고전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중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쓰기 그 다음에 저작권, 디지털 이렇게 세 섹션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디지털 쪽에 익숙한 이름이 보이네요 아 별로 아 지긋지긋한 사람들인데 또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종합토론 쪽도 이제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고전 번역 관련된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학회 쪽에서 우리말 방언정보와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2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게 되고요 사전 등록비 같은 게 있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내용은 당연히 사전 관련인데 정보화 섹션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정보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여기 뭐 언어 쪽이나 용어 개념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아주 중요한 특강입니다 그쵸?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저희 김병준 선생님께서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4차 산업사회 연구라고 한도영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김평준 선생님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특강 내용은 파이썬, 판다스, 스크래핑, 자연어처리 기본, 딥러닝 관련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기본, 기초 중심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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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인원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 안 하면 자리가 찰 거다 조만간 찰 거로 알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대하신 김병준 강사님 네, 이거 한 학기 동안 다루는 거를 제가 그냥 우겨 넣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15시간은 걱정되긴 하는데 거의 15주차 강의를 하는 거를 이제 속성으로 하는 건데 일단 와서 경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파이썬 기초문법이랑 판다스 데이터 핸들링만 해도 그냥 끝날 것 같은 3일간이 끝날 것 같긴 한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날 해보고 그래서 그 이번에 겨울 학교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 부분도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고 인문학 연구하신 분들이 그래서 HWP에서 어떻게 엑셀 형태로 데이터를 정교화하는가를 그게 참 이해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데이터를 봤더니 그냥 뭐 이런 테이블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이러면 다시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거를 좀 하고 둘째 날은 데이터 수집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아마 사회과학 쪽도 하는 거라서 인문사회과학 전체적인 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자연화 처리 기초랑 이제 비계학습 관련한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두현 교수님께서 사회과학 쪽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학 순수 소위 말하는 문사철 인문학보다는 사회학 쪽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카카오에서 헌입이라는 LMM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도 아직 사용은 못 해봤는데요 좀 멀티모델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사용은 해보고는 싶은데요 성능도 어떨지 그리고 실제 인문학 데이터에 얼마만큼 적용이 잘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픈된 LMM 모델이 많아지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끝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